토끼 삼총사와 공주님 아이비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초롱초롱 공주가 잡혀갔어요 지난밤에 못된 박쥐가 와서 초롱초롱 공주를 잡아갔어요 누가 초롱초롱 공주를 구해주세요 토끼 임금님이 엉엉 울고 있어요 토끼 임금님 걱정 마세요 토끼 삼총사가 공주님을 구해올게요 꽤많은 꾀돌이 힘센 토동이 날센 깡충이 우리는 우리는 토끼 삼총사 초롱초롱 공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토끼 삼총사가 힘을 모으면 문제없어요 꾀돌이는 톱, 토동이는 망원경, 깡충이는 사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못된 박쥐에게서 구해줄게요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새야 새야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넓은 길로 가세요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어요 쉬지 않고 달렸더니 목이 말라요 잠깐만요 두 연못 가운데 더 깊은 연못에 독이 들어 있어요 새가 알려져요 그럼 더 얕은 연못의 물을 마셔야겠네 그런데 연못의 깊이를 어떻게 알아내지 아 길이가 똑같은 나뭇가지를 넣어보면 되겠구나 꾀돌이가 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라요 얘들아 이쪽이 얕은 연못이야 어서 물을 마셔 역시 꾀돌이는 꾀가 많아요 야 시원하다 저기 보이는 산속 동굴에 박쥐가 살아요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새야 고마워 그럼 안녕 토동이가 망원경으로 박쥐의 동굴을 살펴봐요 박쥐가 동굴에서 나와 어디론가 날아가는걸 지금 공주님을 구해야 해 영차 영차 힘을 내자 중간 넓이의 문 가장 좁은 문 가장 넓은 문 문이 세 개나 있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동굴로 통할까 토동이가 문을 잘 살펴봐요 토동이가 문을 잘 살펴봐요 이 문이야 가장 좁은 문 여기에 박쥐가 드나든 흔적이 있어 힘이 센 토동이가 가장 좁은 문을 열어요 토동이의 말이 맞았어요 가장 좁은 문이 동굴로 통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덩이가 세 개나 있어요 아마도 공주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장 깊은 구덩이에 가둬놓았을 거야 어느 구덩이가 가장 깊지 깡충이가 사다리로 구덩이의 깊이를 재어봐요 사다리가 쑥 들어가는 구덩이가 더 깊겠지 맞아 사다리가 조금 남는 구덩이가 더 깊어 가장 깊은 구덩이를 알아냈어요 어서 내려가서 공주님을 구하자 야호 토끼 삼총사가 초롱초롱 공주님을 구했어요 날쌘 깡충이가 공주님을 얻고 깡충깡충 토끼 나라로 돌아와요 초롱초롱 공주님 이제 걱정 마세요 토끼 삼총사가 공주님을 지켜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